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게임비 내기 시청이 왔나요? 저번에 털렸죠? 요즘 자주 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판 2선으로 화이팅! 바로 한 번 해볼게요 두 번째 게임 시작할게요 바로 한 번 내가 졌으니까 초구 비자 맞게 오나? 공주 속도 너무 짜증나 고마워 그러나 초구를 묻히면 공이 없네 일단 바로 맛있게 냠냠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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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이렇게 춤이라도 춰야되는데 맛있게 먹을때문에 킹밖에 근데 본인이 당황했죠? 왜냐면 저 흰공 자리 한번 원코로 맞추려고 했는데 남자는 더블 내지 않는다 쫄지 않거든 응 그래서 맞추려고 쫄지 않아 쫄면 안되는거야 쫄지만 않았지 쫄는거지 도전 정신이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맨날 우리 모일 때 아침에 모였잖아 오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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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오후 좀 느끼만 났잖아 난 약간 저녁형 인간이 아! 아 진짜 말 걸어서 묻혔어요 아니 이렇게 갱제 이름 준다고? 본인이 묻힌 걸 남한테 왜 아 죽었다 진짜 웃긴다 본인이 죽고 나한테 굉장히 예쁜 느낌을 가지고 그래도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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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팩으로?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오전 오전 어머 진짜 열심히 한거 아 역시 겸손해야 돼 역시 겸손해야 돼 그치 역시 겸손해야 돼 그치 역시 겸손해야 돼 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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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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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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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ㅋ 겸손해야 돼 계속 누워 아 진짜 아 아 속이 빨리 올려 뽀로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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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뿌! 뽀로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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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이건 길 봤어 솔직히 맞아? 내가 길 보고 친 거 이렇게 막고 올 거라는데 예상했어 진짜? 그러니까 이 단위를 있는 거야 안 돼. 틀렸어. 오케이. 스피친거 만족. 잘 쳤어. 나랑 잘했어. 그럼 너는 왜 만족이냐. 너는 왜 만족이냐. 아 너무 웃긴. 나도 만족이래. 아니 오빠는 왜 만족이야. 제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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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진짜 흰 공으로 하는 줄 알고 지금. 나 차라리 흰 공으로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낫자. 그렇잖아. 그렇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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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 너무 좋다. 과연. 과연. 기가 막히게 일자로 생각 안 가. 남자라면. 끌어치기. 남자라면 끌어치기. 회전 풀렸다. 오 맞아. 맞다. 회전 풀렸고연. 보여줄게. 회뜨기. 회뜨기 현실과 밀어치기 현실과. 회뜨기. 근데 진짜 가능? 예쓰. 갔지? 왜? 어떻게 치는 거지? 아. 치고 있어. 아. 이건 아니야. 쫑났어. 진짜. 대박. 와. 이거 진짜. 꼬룩이네. 진짜 꼬룩. 아. 왜냐면. 내가 본 길이 쫑이 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쫑만 나면 다 들어가. 아. 두껍다. 들어가는 거 같아. 근데 몸 모아줬네. 많이 먹어. 이 말투 뭐야? 왜? 맞아. 한 개 썼잖아. 무슨 소리야. 한 번 두 개 썼어? 그럼 쟤들 안 쓸래? 와. 지금 이 탈락. 와. 나 진짜 두 개. 두 개 쳤는데 이 오빠가 사기 쳐가지고 하나만. 오케이. 여러 개 한 번 쳐 봐야 되는데. 말 돌리는 거 진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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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 손 다 세게 쳤어. 엥? 개수 잘 세라. 진짜 이제. 내가 치고 내가 망해요. 진짜 맨날. 아. 진짜 내가 치고 내가 망해요. 이렇게, 하하는데 손 다 세게 쳐va中. 어떡하지? 잘 먹겠습니다. 나 너무 좋아, 나. 연속 득점 두 과자. 아 진짜. 뭐야? 카메라 있어, 카메라. 3개까지. 아니 근데 나 아까 2개 친 거 맞아? 3개 친 거 아니야? 아니 2개 쳤어. 맞아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나 지금 약간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 4개까지. 너무 좋아 그냥. 지금 리리 멘탈을 계속 흔들어 놔야 돼. 아니 아까 나 분명히 3개인가 쳤는데 많이 쳤는데 이 오빠가 1개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산이 안 되잖아. 2개 맞아, 진짜 맞아. 아닌 거 같은데? 3개 친 거 아니야? 3개였어. 1개를 치고 그 꾸룩꾸룩 2개를 쳤고 2개 쳤고 그 다음에 끝났잖아. 마지막 하나 더 쳤는데 그게 안 된 거지? 맞네? 맞잖아. 아 진짜 예민하다고 그런 거. 자기 안 집니다. 그런 거 예민하다고. 그런 거 예민하다고. 아 아니야 거긴 아니야. 단골. 아 이건 어떻게 쳐야 돼. 세게 치면 안 되는데. 어? 쪽 나서 나도? 어? 엥? 맞았어. 맞았어. 맞어. 안 맞았어. 아 진짜? 오늘은 도와주시는데? 그분께서? 당신께서? 방구의 신이 왜 도와줬지? 우와. 지금 리액션 준비하고 있었거든? 맞겠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저 한 개 뺀 건가요? 저 안 뺐죠? 이 소리가 안 났어. 방금. 아니 방금. 쳤는데 못 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한 개 쳤잖아. 방금 하나 쳤어? 기억 안 나니까. 아니 잠깐만. 쳤어? 갑자기 갑자기. 아니 그냥. 나도 그래서 아까. 그러고 나서 멘탈집 나갔다고. 아 진짜.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잘 세기. 아니 진짜 이거. 헷갈려서. 공 세기랑. 그 다음에 이거 세는 거 제대로 세야 되는데. 리액션 한다고 이거 안 세요. 어? 아 진짜 스트레스 이뻐요. 어. 그치. 제대로 세겠습니다. 제대로. 진짜. 제대로 세 이제 진짜. 나 진짜 이런 거 예민해. 재밌어. 제대로 안 되는 거. 찝찝한 거 너무 싫어. 돌아서. 너무 아깝다. 한 개. 똑바로 내가 해줄게. 똑바로 해줘 제발 진짜. 옳지. 오오오오. 에헤헤헤헿. 오오오오. 그런 게. 응. 으이이이이이. 나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안 들어간 게 이상했어 방금은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 근데 이거 멋있기도 좋다 아 진짜 추가요 추가 이모 여기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모 계시나 이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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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계시네 이모 머리 믿고 계시네 아 이거 뭐 잘못 맞췄어 이거 제대로 잘못 아 진짜 이런 거 멍청해 진짜 디비의 멘탈 흔들렸을 때 최대한 도망갔지 이런 거는 뭐 이제 거뜬하니까 이런 거는 뭐 이제 거뜬하니까 아이고 어 근데 두 개로 끝나나 설마 쫑을 내서 와 나 진짜 먹방도 품질 뻔했네 와 아이고 두야 혹시 내 침 거기까지 안 날라갔네 나 진짜 뿜어져 깜짝 놀랐네 진짜 뿜어져 깜짝 놀랐네 아 아니 아니 어떻게 저걸 키스를 대서 봉을 빼서 맞출 생각을 해 와 방금 진짜 뿜었어 어 어? 아 씨 너무 웃기네 오빠 개그맨 개그맨이야 응 아 두꺼웠어 두꺼웠어 으휴 으이구 바보야 우와 뽀냈어 엥? 뽀냈 거 아니야? 아 이건 사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것도 뽀럭인데 아니 본인 실력으로 당구를 쳐야지 뽀럭으로 당구를 치면 돼? 아 뭐 그래도 이것도 뽀럭 거 아니야? 아니 뭐 다음 공간 안 쳐도 느렸어요 일부러 뭘 안 쳐도 뻔뻔하기까지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각 맞아? 원코로? 응 네 오빠 앉아있어 왜 왔어 지켜볼라고 뭐야 뚜랑궁 담배 하나만요 네? 예? 다음에 진짜 담배 하나만요 아 진짜 어? 너 왜 이렇게 살살 졌지 이번에? 어? 흰공 내꺼잖아 바보 아까의 점이 나였나 봐 바보 바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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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나도 바보래 노란공이야 노란공 민성 노란공 아 그니까 왜 자꾸 남의 공 바꿔 체벌 ?​ 설마 울었구 응 운이 없다 운이 없어 긴장해라 리리 아 공만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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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아 근데 이런 걸로 이제 너무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궁극 득점을 궁극 득점을 아 공만 줬어 아 아 아 하 이럴 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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